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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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몇 킬로 한번 잘못 잡지마 요거 제로 세팅했으니까 자 해봐 조그만게 뭐 두달밖에 안된게 8.5킬로나 나가 아이고 똥땡이네 이놈 똥땡이야 사료를 얼만큼 줘야 될지 모르는데 포대에 써있대요 보니까 지금 제가 8.5킬로인데 7에서 10이면 140에서 180g이 하루 권장량이래요 자 너 있잖아 하루에 얼마 먹어야 되냐면 지금 8.5킬로니까 하루에 한 180킬로 먹으면 된대 자 한번 정확하게 줘보자 얘가 150이니까 그치 330 요만큼을 하루에 두 번 나눠 먹이면 될 것 같아 현대는 뭐 잘 모르니까 그냥 사료 포대에 써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되게 줄라 그래 재밌게 먹어야 돼? 일로와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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